이거 가속받아서 올라가야 되는거 아녜요? 이렇게 예, 푹 주무세요.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푹 깬! 무리하지 마세요. 푹 쉬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푹 쉬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. 이 꽃을 먹으면 뭐가... 저건 일단 떨어지는 걸까? 궁궁이 한 번 아깝다. 한번 보고 오자 먹고 먹고 저기 안에 있었구나 다 막아놓은 것 같죠? 이거 신볼까 이 정도만 해두고 여기도 이거 어... 맵이 어떻게 되먹은거야 이거 금방 랩이 끝날 것 같긴 한데 금방 뭐야 뭐야 아니 저렇게 해도 어떻게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키를 누르고 쎄고 있네 쎄고 있네 저거 뭐야 저것도 왜 하나만 더 줘봐 안 밟히네 안 밟히네 잡아야되네 와 너무했다 스피드런 30초 보통인데 보통의 스피드런 30초 아 아 아 이거 설마 밟고 가는거냐 이렇게 오 뭐야 저거 밑으로 들어가야되니 설마 이렇게 오 1234 1234 1234 어? 저 어 게임 산지는 오래됐어요 게임 산지는 오래됐는데 이거 도무하지 않냐 이거 어 플레이 타임이 10시간이에요 10시간 어 뭐야 저거 우와 지나가면 갑시다 불안하니까 10시간 돼가지고 못하겠는데 이거 이거 죄송해요 제가 너무 횡스코럴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가지고 10시간 맞을걸 10시간 맞을걸 오 점프키를 언제 눌러야돼 점프키를 언제 눌러야돼 다시와 오케이 끝 아 근데 보너스 못먹네 이러면 되나? 안되네 까비 까비 따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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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코인 모두 4개네요 이 빡톡 이 빡톡아 저거 뭐가 될거 같은데 왜 저쪽으로 뛰냐 저게 왜 저쪽으로 뛰냐 저게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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